안녕하세요 헤더입니다. 오늘은 불암산에 있는 나비정원에 왔는데 세계의 잠자리 특별전 이런걸 한대요. 6월 26일 일요일까지. 그런데 둘째 애가 보고싶다래가지고 왔죠. 들어가볼게요. 자 2층으로 가면은 물론 박제이긴하나 나비들도 이렇게 있고 뭐 이런 나비가 있단 말이야. 트라자누스, 잘묵시스제비나비 이런것들이 있고 우리는 곤충입니다. 길 앞잡이라는 애도 있네. 멋쟁이 딱정벌레. 며칠. 잘 되어있는데 설명이 하나도 없네. 장수풍뎅이. 실제인가? 아시아의 거대 장수풍뎅이. 완전 개빵만하네. 종마래. 사슴벌레. 나아프리카의 거대 장수풍뎅이. 나아프리카의 거대 장수풍뎅이. 나아프리카의 거대 장수풍뎅이. 나아프리카의 거대 장수풍뎅이. 여기는 내부 정원으로 해서 온습도를 맞춰놨어요. 높게. 더워라. 매트옥 입고 오면 좀 힘들겠다. 아프리카의 거대 장수풍뎅이. 장수풍뎅이. 자다가 깼나 보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네. 어렸을 때 장수풍뎅이 많이 갖고 놀았죠. 우리 큰아들도 장수풍뎅이 사달라고 해서 많이 샀었던 것 같아요. 의외로 키우기가 힘들더라고. 흰 점박이 꽃무지. 이런 애들이 있구나. 더워라. 오케이. 다 둘러본 것 같아요.